우리 이제 지금 처음에 반대도 이래 잘 하세요. 2차는 작년에 이어서 한번 해봤지. 오늘 지금 1차를 소개합니다. 여기 사임댁은 지금 지배린 처리는 오늘 2차 지배린 처리 하네요. 여기 사임댁은 포도를 좀 빨리 수확합니다. 조기 수확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익었는지 알아요? 예? 익었는거 팔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익는거는 뭐 다 아는 방법, 오줌은 당독에 재는게 있습니다. 당독에 재는게 있습니다. 비파괴 당독에 재는게 있어요. 2차 지배린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2차 지배린 처리. 장갑에 물이 묻어가지고 말라 놨다. 장갑 한게 돌락칼락한게는 주인이 없어서 내가 지금 장갑을 못끼고 한다. 아하 내가 거시기에서 물을 뻗어. 물 축사해 놨더라고. 2차 지배린 처리. 핀 뽑으시고 1차에 있는거 뽑으시고 2차 지배린 처리 하네요. 비파괴 인도를 끄지는게ügen. 사장님 그런 농업은 잘 하셨네요. 지금 rob спave üc가 난리 된곳에 다니니까요? 지금 집집마다. 나는 이거 작년부터 요약했어요. 예? 장년부터 해 놨어요. 사모님들. 사장님 능력 좋으십니다. 주변 천류 하신분도 딱 이렇게 논 반찬 오시고 일을 해보고 일을 와봐라. 땡기는 집이 있어요. 50분 집이. 아 50분 집 있어요 사모님이. 우리들이 말이야. 50분 집이 있다고. 역시 일 시키면서도 꼼꼼하게 또 잔소리 하는 사람이 있고 본인 거 다 잘해라 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 사장님은 역시 편안하게 일을 해 줘요. 잔소리 안 하죠? 네. 편안하게 해줘요. 그렇지요. 그래도 오신다. 그렇지요. 장인에도 오시고 올려도 오시고. 예. 마음 편하면 좋잖아요. 그렇지. 예. 어차피 일을 시키는 거고. 우리는 어차피 일을 해야 되고 버리러 왔는데. 그렇다. 그렇지요. 일찍 해주면 되고. 시작은 아침 7시부터 해가지고. 예. 5시에 되면 딱 끝납니다. 그렇다. 그렇죠. 딱 시간은 우리는 얼마나 잘 지키는지. 일당에서 여 오니까 6시에 오니까 30분밖에 안 걸린다. 맞죠. 30분 와가지고 시작은 7시 시작합니까? 그렇지요. 시간 넘으면 뭐합니까? 일찍 들어오고 하면 되지. 그럼 6시에 한 번 30분 50분 되면 들어옵니다. 30, 40, 50분에 시작한다. 그렇지요. 준비 다 되면 들어오니까 뭐 딱 시간 지킬 필요하고 있습니까? 그 10일만은 일단 10일만은. 그렇지요. 사장님이 좋으셔가지고 작년은 하시고 올려도 하신다. 그렇지요. 한집 일에 거래를 해 놓으면은 계속 이렇게 인연이 돼서 하게 되죠. 그렇다. 그렇지요. 예. 그 1차 알 수 없게 하고 2차까지 하면 사장님 말씀대로는 포도밭이 평수가 꽤 되니까요. 예예. 그렇네. 1차 바로 하는 줄 난 몰랐어요. 그러면 거의 한 열흘 가까이 일하신다 하네요. 응. 그래 되겠네. 네 분이 열흘씩 일하시네. 네 분이 한조다. 그렇죠? 예예. 이 두 사람씩 맞춰가야 되니까. 그렇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분이 그것도 다 방충 계신다. 그렇죠? 예. 이제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폐하가 내려오면 되니까. 예. 가까운데 다 계시네. 일령대도 거의 비슷하시는데 보니까. 예예. 그래. 전부 다 친구 아닙니까? 일령대가 지금 실례하지만 한 60대... 50대 후반 아닙니까? 60대는 뭐 60대고 50대 후반이구만. 후반요? 예. 마스크를 께에 얼굴이 안 보이니까. 아. 맞게 보셨어요. 그래. 예. 뭐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예. 아. 그래 한참 일 잘할 때 아닙니까? 예. 야. 여기 사람 진짜 능력 좋으시네. 삶에들 합니다. 전부 다. 예. 밭. 오는 사람들 전부 다 이래 보면. 예. 맞아요. 그래 오늘 다른 사인밭에 갔다가 사람 좀 구해 둘라 하던데. 아. 또 사람이 없어. 이래 어리면은 대충 이래 따놔야 되지. 1차 이렇게 해 놓고 2차 따 담아 둬야 되지. 이거 작업이 안 되잖아요. 예. 어리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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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langsam 고 О voども 보다. aky. außerranch으로 오늘 3년 차다 그치야? 예. 예. 요게 뭐 ought poi según이heresか. 처음이라도 잘해 두면 되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ífic. 해보니까 되게 힘들지는 않아요? 예. 복숭아. awakt. 야구하고 이런거 사다리 타야 되잖아. 예. 이것은 하우스에서 прroseunal 대 ten сразу 야구에 겁도 macht thing 진짜요? 복숭아 시추는 거고 자두보다는 이게 수월 타 예 그런 것도 하고 네 뭐 시키면 다 합니다 예 한글 돈을 사과까지 하고 왔는데 예 사과까지 사과는 어디까지 갔어요 평강 평강 가깝잖아요 뭐 평강 평강에 사과 농사가 많아요 예 사과까지 하고 왔잖아요 그러면은 한겨울에는 농사 밭에 뭐 일하러 가요 안 갑니다 한겨울 빼고 다 가죠 봄철 부터 시작해 가지고 봄에 빠딱 하는 거지 한여름 더울 때 안하고 예 안하고 가을에 또 뭐 과일 딸때 가겠죠 과일 딸때는 사과 딸때 잠시 한 열 뭐 가는 거지 예 그 보면은 줄은 이제 열매속기 할 때 제일 많이 가네요 사과도 그렇고 아 사과도 가고 자주도 가고 복숭아도 가고 포도도 까지 가고 이제 이거 사인 알속기 끝나면 저 밭에 뭐 하러 가요 할 것입니다 놀면 되지 뭐 예 우리 밭에 가서 고추 따야지 예 고추야 뭐 딸 거 있습니까 그거 저희 집 조금씩 짓고다 친구들 다 아 아 이 바텍 거 전부다 다 텃밭 에요 예 그러니까 텃밭을 매 페인이요 아니 조금씩 놀기 사면 좀 더하는 게 라서 음 그래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막 그렇지 뭐 고추 그렇구나 꽃을 몇폭 씹으면 나왔어요? 지금 꽃 한참 많이 피겠네. 아니요. 비가 나가서 성장이 안되요. 물 잘 데가 없어요? 있어요. 물 전부 다 갖다 퍼주고 안하니까. 그래도 감당이 안된다. 비가 와야되요. 비가 보약이지. 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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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래 밭에 와가야 이래 해주니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돈 버리는데 뭐가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없어 난리인데. 네. 외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못 들어오니까. 그래도 주변 사람들 보고 이런거 좀 하라카이소. 그래. 이거 우리같이 이렇게 먹고 못살아서 뛰어오는것도 아니고. 이래 오니까 우리는 즐겁네. 그렇죠. 하루에 또 11만원 벌어가고요. 즐겁고 또 돈 또 벌어가고. 그러니깐 좋아가지고 전부 다 뭐. 젊은사람들이 50대에 있는 이런 분들 좀 일을 많이 해야되요. 그럼 한 10년은 그 떠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쳐다봐도 안한다. 주변에 사람들 보고 또 뭐. 돈벌이 좀 해야될사람이 있으면 꼭 좀 하라카이소. 하라카이소. 일할때 세뱀이 있었는데. 사인밭에 뭐. 천명이 일한다고 해도 일을 할 자리 있어요. 경산 쪽에. 경산 영천까지 뭐. 사인밭이 뭐. 영천에 가서 그래. 그 사람들 그 카드에 가래. 일당이 14만원씩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잘 못해서. 그것도 청가가 했는데. 뭐 잘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작년에 청가가 했는데. 사인보고 나중에 뭐 사인보고 뭐. 포도농사회가 돈 많이 사면. 좀 더 돌아가 있어. 예. 너무 많이 받아도 되잖아. 아이고 뭐. 인건비가 너무 아울러 가면. 또 사람들 농사를 못 지어요. 어차예. 맞아예. 그래서 시골에 진정에. 농사를 듣지마는 말을 하지마는. 10억만원씩 주고 나면. 낚는게 없답니다.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거라요. 예. 어쩔 수 없이 하는거지. 그래가지고 많이 받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그냥 뭐. 남 주는대로 조금만 주면 되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또 내. 일할 때 있으면은. 예. 소개해 드릴게요. 예. 수고하이소. 네. 고맙습니다. 예. 여기 사장님은 밭에 소통 탭은 전혀 안합니다. 예. 수확도 좀 빨리 합니다. 사장님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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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멘